중년 비만을 기능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 중년 비만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강조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박미수 박사 TV를 구독하시는 우리 중년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비만 때문에 상담을 하고 관리를 받기 위해서 주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무조건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건강을 먼저 챙겨야지 살이 빠진다. 살이 빠져서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건강해지면 기본적으로 살이 빠진다 그런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가 젊은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가식, 폭식,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중년 넘어오면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살이 찌는 이유가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너머에 보면 자신의 어떤 건강기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대 생체 기능 자체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을 빼는 게 도로나무 암이 타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저는 살을 이렇게 빼고 나서 이렇게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게 기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치료를 할 때 항상 환자분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경험의 사유이고 많은 환자분들 특히 중년에 남성 여성분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이렇게 체중이 올라가는 분들이 요요라고 그러죠. 대부분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바꿨던 생각이 우리 중년 환자분들을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다그치지 말자. 체중이 안 줄어들고 다시 요요가 왔다고 해서 다그치지 말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시 오실 때 조금 미안해 하시면서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오시지 못하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좀 더 이제 그 감정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동조하는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중년 비만의 뿌리는 굉장히 많죠.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 자기의 어떤 비만, 뱃살에 다 있는 건데요. 과식 스트레스, 편식, 운동 부족, 폭식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환경 자체가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 재활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데 고혈압, 뇌심의관계 질환, 고지혈증 지방관, 유방자왕과 대장압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슈닌 자왕성이고 이것과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것이 지방세포의 증가, 즉 비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년 비만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고달픈 삶, 힘든 삶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게 신체 기능의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은 기능적 에너지 부족화 질환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혈액순환, 혈액기능 아까 문제가 된다고 했죠. 혈액기능이 문제가 되면서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면 혈액순환을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면역기능, 만성염증, 현대인은 독소의 삶이죠.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이런 오염과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면 이 염증 자체가 이걸 복구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됩니다. 호르몬 기능도 많이 틀어지죠. 특히 이제 경련기가 지나면서부터 호르몬의 기능의 자아가 오고 이러면 신진대사, 부족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조절 기능,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심리적 허기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심리적 허기 자체는 에너지를 충족시킴으로써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혈액기능, 면역기능, 호르몬기능, 스트레스 조절 기능의 어떤 자아가 나타나는데 이 자아가 나타나는 정도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에너지 부조화 상태,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 자기가 몸에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한 상태에 가게 되고 이것 자체가 지방세포의 축적, 비만으로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수많은 신체 기능의 자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가도하게 필요하는 것이고 이런 에너지의 가도한 섭취 장체가 우리 지방세포의 축적, 비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년 다이어트의 문제는 무특되고 살만 빼앗으면 안 되고 건강기능을 개선을 시켜야 되죠. 무특되고 살만 빼앗고 하다 보면 넓게 만든 다이어트 노화가 되는 다이어트 되죠. 활성산수가 양산이 됩니다. 체력과 업무 능력이 떨어지죠.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체력과 업무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욱더 힘들죠. 호르몬이 교란됩니다. 병들게 하는 다이어트가 되죠. 자질구려한 어떤 질병 치료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큰 병까지도 올 수가 있죠. 면역력이 작아 됩니다. 식탐을 불러일으키는 다이어트 그러다 보니까 식탐은 점점 늘어나고 다이어트는 점점 더 유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비만은 떨어진 기능, 생체 기능을 정상으로 돌릴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혈관 기능을 돌려야 됩니다. 혈압은 저염식, 혈당은 거꾸로 식사법, 고지혈증은 식이섬유 섭취, 활성산수는 항산화 작용과 음식을 통해서 잡아주시고 만성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호르몬 기능을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을 늘리는 생활습관, 그렐린과 렙틴의 중용을 잡아서 우리가 가도한 식탐에 빠지지 않도록 가도한 흙이 시달리지 않도록 정상화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의 하나는 인슐린을 아껴 쓰면서 인슐린 기능을 증가시키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되고 생체 리듬을 정상화 시켜서 멜라토닌과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도록 조절해 주어야 됩니다. 면역 기능, 가장 중요한 면역 기능의 장소 중의 하나가 장이죠. 장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유산균, 유익균, 이런 어떤 장내 세균스펙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홈반호흡법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키면서 우리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와 나쁜 독소들을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조절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제가 비만을 잡는 기능 개선 훈련의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개화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박미수 박사가 구독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살을 빼려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살도 빠지지 않고 건강도 잃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에 빠지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라는 거죠. 몸을 건강하게 하면 체중 조절은 더욱 더 쉬워집니다. 더불어 비만은 단기간에 끝내는 운동이 아니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을 건강을 유지하기에 노력하고 갱설시키고 관리하는 질병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살이 빠지지 않다고 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박미수 박사 TV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한 체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